도라야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아이고 아이고 소라 기다려 맛있겠지? 너무 맛있겠지? 하나 가져갈까? 자 일로와서 먹어 옳지 옳지 아이고 맛있어 소라야 너무 맛있어? 야 껌을 이렇게나 먹어? 우리나라 껌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네 그거 관절에 좋은 거니까 맛있게 먹어 소라야 언니 말 들리지도 않아 오우 글렁거려 그렇게 맛있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이 귀여워 두 손 쓰는가 봐 웃음 위에는 아장 났어요 웃음 위에는 아장 났어요 웃음 위에는 아장 났어요 웃음 위에는 아장 났어요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우리 소라 먹방 영상 올리자 먹방 영상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다 저녁도 드셨는데 그쵸? 어리서랑 이제 한 손 어이구야 입으로 먹기 시작해서 저기요 그거 남은 걸 다 넣으셨습니까? 아 눈이 찍든가 난 먹겠다 이야 기술봐 우와 저 중간에 거 없어졌어 하아 저것도 기술이다 서라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눈곱있네 떼줘야겠다 이제 서라 먹방 끝인가요? 이제 저런 건 없어지겠는데 이제 양손을 쓰다가 탁 펼치고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먹기만합니다 어.. 밑에 좀 굵으니까 딱딱한가? 관절에 좋은 껌이에요 이름이 뭐였더라? 패츠랜드? 그거였어 냄새 제거 껌도 있고 모질개선 껌도 있고 하나씩 딱 샀으니까 언니가 생각날 때마다 줄게 근데 이거 말고도 껌 더 있는데 와디드에서 펀디랑 껌도 있어 그게 좀 냄새 제거하는 데 더 좋은 것 같았는데 이건 또 어떨는지 어쨌거나 잘 먹으니까 그거면 됐어 안 먹는 껌도 있는데 걔는 배고플 때 줄게 우리 설아는 얼굴을 왜 계속 돌릴까요? 언니가 이렇게 계속 돌리게 아이고 다 먹었어 아이고 다 먹었어 없네? 없어? 설아야 다 먹었어? 찾아봐봐 있는가 니가 다 먹었지 내 손에 찾아봤자 내가 없지 내 손에 찾아봤자 없지 니가 다 드셨어요 설아야 맛있게 다 먹었어? 맛있었어? 어디가? 설아 어디가? 설아야? 찾으러 댕겨? 거기 없어? 설아 일로? 그렇지 그렇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지 니가 담요일을 엉망진창 해놨어 설아야 여기 봐 일로 봐 일로 봐 거기 없어 와 맛있었나 보다 와 맛있었나 보다 설아야 하나 더 줄까? 하나 더 줘? 와 거기서 멈췄어 하나 더 먹을래? 그래도 다른 맛은 나중에 먹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런 것 같진 않고 그치? 하나 더 주면 좋겠어 설아 하나 더? 더 줄까? 하나 더 먹을래? 제 손을 다해서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드셨는지 이렇게 털도 엉망진창으로 드셨어요 응? 도라야 귀여워 빠이